웰컴 투 산타 컴퍼니 웰컴 투 산타 컴퍼니 크리스마스만 기다려온 엠카 산타들 과연 어떤 걸 준비 중일까요? 크리스마스엔 눈이 오는 게 좋겠지? 그럼 그럼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I'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크리스마스 이게 뭐야? 고백에 성공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이렇게 많아 왔어요 우리 선물이면 고백 성공률 100%예요 모두 커플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담자 12월의 기적을 만들어야 돼 우리처럼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기적 크리스마스 파티 됐다 음 캐롤까지 들어야 크리스마스 파티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을 받고 싶대 오! 완전 가능하지 엠카 한정판 크리스마스 스테이지와 글로벌 돌의 깜짝 선물까지 준비했지 오! 다들 엄청나잖아 그럼 첫 번째 선물부터 풀어볼까? 크리스마스에 필요한 건 머스터브 러시 러시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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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уть 트래를